네 대사 한마디 읽어줄래 뽀노뽀노야 트로트 벌 에브리바디 세이노 저는 나중이란 말로는 안 돼 이제 까보는 걸 이제 점점 점점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이제 텐데 좀 아시게 되겠죠 로드에그리 바디 세이노 치키고르 끓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으 자쿠 예 아 제가 하트를 양쪽쪽 빨리 가야 돼요 우리 감사합니다 하트 하트 어 야야야야 아 쪼개졌네 하트가 잘해요 잘해요 진짜 잘해요 자 갑시다 전부가 하아 오우 최 최악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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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야야 아우 야야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야 멍덩아 멍덩아 가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자 아래로 보면서 웃기 하나 둘 셋 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deux 둘 셋 네 너희 맞으려고요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선후방에. 진짜. 이게 삼친은 쌓였어요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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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? 어디서 났어? 뭐야? 이거 어디서 났어? 나 죽었어요. 말이 돼? 내 타임은 내. 나 진짜 타임.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냐? 미쳤다 진짜. 어떻게 이렇게 생겼네. 이거 어린이네로 바뀌는 거. 내가 비비씨가 안 무서웠는데. 어떻게 해서 라고 할 거야. 뭐야.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. 우리 나중에 얼굴 이렇게 변하면 어떡하냐? 미쳤어 이거 진짜. 세영이 살 치고 세영이 왜 이렇게 될 거야. 어떻게 잘 어울리냐. 이거는 너무. 이건 좋다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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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